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다시 co2 처음으로 써보네요. 총 여기 있고 그리고 co2 캡슐입니다. co2 캡슐 3개 이렇게 가져왔고 일단 하나밖에 안 쓸 것 같아요. 자 일단 co2 캡슐이 이렇게 있죠. 여기 밀봉이 돼있고 뭐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쓰고 끝이에요. 제 알기로 이거 내 탄창 정도 쓰는 걸로 아는데 백발 못 쓸 겁니다. 아마 자 이 자태를 이 굉장한 자태를 co2이기 때문에 탄창이 약간 좀 탄창이 아니고 그립이 약간 두꺼운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. 역시 co2 탄창처럼 생겼죠. 똑같은데 가운데 뻥 뚫려있는 여기 보이십니까 안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캡슐을 뚫으면서 결합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. 완전 메탈에다가 책상 보십시오. 기가 막힙니다. 메달까지 붙어있고 헤어라인이 예쁘게 쳐져 있죠. 그리고 음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약간 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약간 표백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대로도 볼만 합니다. 이렇게 처음 써봐요. 저의 독수리 이거 거시기 아닙니다. 독수리입니다. 거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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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독수리입니다. 독수리 독수리는 저의 비비로더 연결해 볼게요. 잠시만요. 목이 타서 물 좀 마시고 이걸 풀고 이쪽으로 들어가네요. 이렇게 들어가네. 이 상태에서 한 번에 꽉 조아야 됩니다. 오늘 이건 다 써야 되니까 가스를 자 하나 둘 쾅 터지면서 딱 잠겨야 돼요. 됐다. 찌익 소리 나면서 고정이 됐어요. 이 CO2 캡슐 이거 한 번 이렇게 쓰면 가스가 다 오래 안 돼서 빠져나갔습니다. 압이 너무 세서.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. 이 감은 진짜 무지막자입니다. 진짜 아 이 샤까미 감겨 보겠습니다. 자 밖이라서 잠시만요. 네 좋습니다. 자 샷감 한 번 느껴볼까요. 우와 우와 손으로 버틸 수 없다. 물통에 한 번 싸 볼까요. 물통에 한 번 싸 볼까요. 반대편에서 한 번 싸 볼까요. 예쁩니다 확실히. 예쁘다. 어? 탄산 안 쓴데. 아하하. 네. 릴로드하고. 어. 탄창 뺐는데. 쪼까 차갑습니다이. 몇 번 더 싸 볼게요. 아이고 참 이거. 손맛이 좋네. 몇 발 안 들어갑니다. 1, 2, 3, 4, 5, 6, 5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 발. 15 발 들어가네요. 일자로 들어가서 그런지. 15 발 금방 진짜 금방 다 써버리네. 두 탄창 썼는데. 조금 차가 졌습니다. 탄창이. 기가 막히네. 이제 소리가 워낙 커서. 실내에서 못 쓸 것 같아서. 밖에 나가서 쓰는 거거든요. 세 탄창. 와. 정말 세다. 손맛은. 진짜.